인천 현대제철 여자축구단 레드앤젤스가 팬사인회를 진행했는데요. 6월 29일 인천 남동아시아드 광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조소영과 정설빈, 김정미와 정가을 등 월드컵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. 이뿐 아니라 현대제철 에이스 이미나와 이세은도 참여했으며 외국인 선수 비하와 따이스도 함께해 사인회는 더욱 팔기를 띄웠습니다. 팬들은 선수들을 만나기 위해 행사 시작 약 2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대기했을 만큼 열기가 뜨거웠는데요. 일반 축구 팬들은 물론 소중학교 및 대학교 여자 축구 선수 등 100여 명에 가까운 팬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. 행사가 시작되자 팬들은 차례로 구단에서 제공한 보드판이나 유니폼의 사인을 받았고 선수들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악플을 하는 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STN 스포츠 이원입니다. STN 스포츠 이원입니다. STN 스포츠 이원입니다. STN 스포츠 Exc prize